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골롯에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롯에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한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오 그리스도의 한린이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래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플러스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플러스 인생을 삽시다 아멘 플러스 인생을 모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독일의 보금 전도자인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인생은 마이너스에서 시작한다 마이너스란 모자람, 빼앗김, 상실 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행복한 인생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의 부유함과 척박함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마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허전하고 또 많은 것을 성취했음에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마이너스 인생의 모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에 홍콩의 유명한 배우였던 장구경 씨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이 4월 1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만우절 농담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구경 씨는 사업을 하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영국에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였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14편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그 당시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자살이라는 최악의 수순을 밟았을까요? 그가 출연했던 영화 아비의 정전 중에서 읍절이었던 시 한 편이 그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발 없는 새가 있다는데 그 새는 항상 날아다니기만 하다가 지치면 바람 속에서 쉰다고 하네 새가 일생에 딱 한 번 땅에 내려앉을 때가 있다네 그때는 죽을 때라네 여러분 발 없는 새를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발이 없기에 땅에 내려 쉴 수가 없고 그렇게 평생을 쉬지 않고 날개짐만 하다가 땅에 내려오는 그날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런 비통한 생의 운명 이것이 장구경 씨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관적이고 그리고 허무한 인생관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죠 열심히 날개짓을 하며 쉬지 않고 다니지만 정작 누려야 할 마음의 기쁨을 상실한 인생이 많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마음의 쉼터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인생이 많습니다 이것이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힘들고 살수록 허무해지는 인생은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주신 것은 풍성하고 생명이 넘치는 플러스의 삶이다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고 또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말미야마 복을 누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 자체가 더하기입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그들의 삶을 설계했기에 넘치는 플러스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면 마이너스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 살면 플러스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쪽입니까? 어떻게 하면 상실과 패배의 삶을 청산하고 축복이 넘치는 플러스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빼앗김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드린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8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속임수라는 말과 사로잡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헛된 속임수란 겉모양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속이 텅텅 비어있는 가짜를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 철학의 본질입니다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따라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 철학이 외치는 소리가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학벌이 최고야 그것만 가지면 성공이 기다리고 있어 권력이 최고야 돈이면 다 돼 거짓말 좀 하면 어때 좀 속이면 어때 이런 허황된 삶의 철학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사로잡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포로로 삼아서 빼앗고 탈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실을 향해 가는 마이너스의 길인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열어준 길은 플러스를 향해 가는 길입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또 범죄와 육차의 무할래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목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십자가가 열어준 축복의 길이 어떤 것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생명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살게 됐습니다 둘째로 자유의 길이 열렸습니다 모든 율법의 얽매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길이 열렸습니다 악한 대적들을 무장해제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열어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갈수록 풍성하고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하고 있습니까? 함께 주님이 열어주신 이 플러스의 길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주님이 열어주신 이 플러스의 길을 향해 우리가 달려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옛 자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플러스의 인생을 살려면 먼저 마이너스 삶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벗어야 하는 것처럼 새 길을 택하려면 우리가 옛 생활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한례를 받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한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오 그리스도의 한례니라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한례란 육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했지만 여기서는 옛 자아를 잘라내므로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한례다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 삶을 향해 나가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이 변화의 결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여우수와 오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정복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례를 행하도록 하십니다 얼핏 보면 이 명령이 납득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리고선 공격을 앞둔 곧 벌어질 전쟁과 정복을 앞둔 중대한 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바로 그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면서 쌓았던 불순종과 원망의 옛 생활을 청산하지 않으면 새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새 승리를 맛보기 전에 먼저 세상을 따라 살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패배의 수렁을 벗어나지 못한 채 결국 제자리를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호주의 감옥에 살던 제수 하나가 이 감옥에서 탈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랫동안 간찰한 결과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식빵을 나르는 트럭이 이 감옥 안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그 트럭 밑에 몰래 들어가서 몸을 섬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트럭이 나갈 때 그 밑에 붙어 함께 감옥을 빠져 나왔습니다 트럭이 30분 정도 달리다가 멈추자 그 제수는 이젠 됐다 생각하고 트럭 밑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뉴스가 그 제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하나는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그가 드디어 감옥에서 빠져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나쁜 소식은 나와보니 그것이 또 다른 감옥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 감옥에서 저 감옥으로 옮겨간 것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런 가정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에서 다른 문제로 옮겨갔을 뿐 이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하는 인생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감하게 옛 자아를 벗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저하거나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결단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플러스 인생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 능력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플러스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해선 우리 안에 새로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사의 머리시라 주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충만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했으니 이 말씀은 그분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도 그리스도에 소유하신 신성의 충만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 능력이 우리 안을 채우게 되면 무슨 일을 당하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가는 능적의 원천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4장 7절에서 9절에 바울은 이것을 질그릇을 담은 보배로 설명합니다 질그릇은 미천하고 연약합니다 깨지기 쉽고 약간만 건드려도 상처나고 부서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으면 달라집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때 빛난 인생이 되고 누구도 감히 아플 수 없는 당당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동네에서 풍선 장수가 빨강 노랑 초록색의 풍선을 띄워놓고 아이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신기하게 생각한 아이들이 저마다 한 객씩 풍선을 사가는데 흑인 소녀가 머뭇거리더니 와서 묻습니다 아저씨 까만 풍선도 저렇게 높이 뜰 수 있나요? 아저씨가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야기합니다 물론이지 풍선이 뜨는 것은 색깔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수소 때문이야 바른 것을 품으면 누구나 높이 하늘을 향해 오를 수 있단다 그렇습니다 몰락한 우리 인생은 스스로의 힘으로 높이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가득 채우면 비상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꿈을 향해 마음껏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마이너스로 가던 인생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 능력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믿음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합니다 12절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세례의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부활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죽음의 건세마저도 정복한 최상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부활의 능력을 내 삶의 현장에 가져오는 위대한 채널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 비결도 믿음이지만 우리가 플러스의 인생으로 가는 비결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믿음을 선포할 때 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항상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굴곡도 있고 예기치 않던 위기도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불가능의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선포 앞에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집니다 나는 믿네 라는 찬양의 가사가 은혜롭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이 믿음의 선포 앞에 악한 영들과 질병이 떠나가고 회복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당하건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실패의 계곡으로 잡아당기는 악한 자의 손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떠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에 대한 정기가 발간되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그 정기가 그의 아들 찰스 에디슨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에디슨이 67세가 됐을 때의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겨울에 에디슨이 실험실에 불이 났습니다 그 안에 있던 온갖 기재들과 화학용품들 그리고 그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들이 큰 불꽃을 이루며 타올랐습니다 이것을 본 그의 아들 찰스는 아버지가 염려됐습니다 혹시 다치지 않으셨나 자신의 모든 것이 불더미에 타는 것을 보고 낙심이 되셨을 텐데 더구나 67세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으로 염려를 하고 있을 때 에디슨이 실험실에서 달려나오며 외쳤다는 것입니다 네 엄마가 어디 있네 빨리 가서 엄마를 데려와 친구들도 모두 데리고 오라고 그래 이처럼 찬란한 불꽃은 그들 생전에 다시 볼 수 없을 거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지금 67년간 싸워왔던 자신의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화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아 엄마를 데려와 이건 믿기 힘들 정도로 굉장한 구경거리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의아한 표정으로 서 있는 아들에게 토마스 에디슨이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이 불은 어차피 우리가 끌 수 없는 불이다 그러나 불길이 찾아왔다고 해서 웃음마저 일어서야 되겠니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어느 정기작가가 소문을 들어 쓴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의 증언이기에 이 이야기가 더 신빙성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서도 쉽지 않은 극한의 상황이다 라는 생각 또한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플러스 인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 그리고 그분이 능력을 주신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일어나게 하고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마이너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플러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주어진 환경이나 찾아온 불행에만 주목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플러스로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풍성하게 하고 또 삶 속에서의 불행과 어려움 가운데 낙심과 절망이 아니오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려놓고 또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에 욕심과 바라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가장 큰 보배여 보아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인생 그와 함께 동행하며 그와 함께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